Q.A.T. 일단 중요한 건 너네 분명히 원장님하고도 했을텐데 키워딩을 하고 하나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거든? 방금 전에도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왔단 말이야 딱! 떠오르는 게 봉국 그리고 패션브랜드 딱 두 가지의 프렌드가 남아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 Q.A.T. 코니컬은 처음에 싱그러운 여자로 가서 이건 집어 치우라고 그랬어요 집어치우라고 그랬는데 딱 그래서 바꿔준 여자가 뭐냐면 1등을 달리는 여자였습니다. 영업에서 1등. 1등을 달리는 여자 그럼 딱 들어오는 이미지가 잘파나? 뭔가 하나? 판매 잘하는 앤가? 이런 이미지가 드는거지. 싱그러운 여자는 너무 추상적이잖아. 딱 들어오는 마몽드지 싱그러운 여자는 마몽드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이렇게 남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